한국 현대사회 비극인 제주 4.3 사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4.3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947년부터 7년간 제주 4.3 사건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줄잡아 3만여 명. 유족이 없는 희생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 대상은 1만 명 정도입니다. 4.3 희생자 보상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첫 법적 보상의 성격을 띕니다. 무엇보다 4.3의 비극적 사건 이후 73년 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응답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늦었지만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용훈 의원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현대사의 여러 아픔을 해결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일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한국교회는 제주 4.3을 주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기억의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제주교구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제주 4.3 70주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4월엔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70주년 추년미사를 봉헌하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왔습니다. 4.3에 3만여 명의 그 희생은 결코 개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순교자들의 행렬이었다고 강우일 주교는 그 이듬해인 2019년 6월 유엔에서 열린 제주 4.3 인권심포지엄 연설에서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며 유엔 회원국들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추가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부디 자해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